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꽃새우는 좀 더 단맛이 나요 알았다! 꽃새우는 좀 더 단맛이 나요 이렇게 요렇게 이번엔 흰다리새우를 꽃새우알에 넣어먹어볼까요? 이번엔 흰다리새우를 꽃새우알에 넣어먹어볼까요? 흰다리새우알에 넣어먹어볼까요? 식감이 각자 다르니까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느낌이에요 이쯤에 흰다리새우알에 넣어먹어볼까요? 흰다리새우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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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다리맛 설탕!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